와우! 탈세! 탈세! 야 뭐 탈세야! 아이스크림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헛바라 줏바라! 헛바라 줏바라! 헛바라 줏바라! 가만히 가! 와우! 오! 오! 아하 가만히 가만히! 뭐야? 오! 오! 지금은 국립부재근에서 글로벌 콘텐츠 만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게요 어 네! 민망해 팬미팅은 안 보고 가 너무 설레고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팬들 만약에 잘생긴 사람 만나서 얻어 걸리면 물에 드실래요? 물에 드실래요? 배고프시죠? 네 두 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우 앙냥냥 개맛이다 정석이 오빠다 미어캣이랑 미러물 먹고 오냐고 저 얘 팬이에요 핸드 봐도 돼요? 오 되게 부드럽다 아, 촌! 좀 안아도 돼요? 네, 안아도 되는데 옷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 네. 손만 쫙쫙이 어떻게 쭉 하죠? 어, 이거 봐. 이거? 와, 미랍을 되게.. 드셔보실래요? 되게 맛있어. 맛은 되게 훌륭해요. 약간.. 번뜩이 맛도 너무.. 아,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못 본 걸로. 아니에요? 와, 얘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움직여. 하.. 곤란한데? 냄새는 되게 좋다 야채 많이 해서 야채는 이런 거 먹을 거야 나만 아니면 되겠지? 아 친구와 같이 야채는 양념 되게 잘하신다 야채는 양념 너무 맛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 대봐 손 대봐 야채? 맛있다 야채는 양념까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딱히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먹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는 이 마음 그럴 땐 역시 어묵 하나 먹어야겠다 엿을땅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만나도 맛있다 기다리시면 좀 해주세요 드시러 왔어요 지금? 살 뺀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제 날 잡고 올 거예요 아니 열심히 드시고 민망해서 괜히 한번 먹으러 갈게요 어떡해 내가 더 달려 해놓은 거 봐 아 이거는 너가 먹는 게 아닌데 진짜? 저거 봐 seas kinda 수가 없을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와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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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그걸로 가야 돼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이건 이제 콕콕가까님이 이제 콕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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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얘기해 아니 어떻게 당하고 우리 애들은 다 이 모양 이 꼬라지야 대체 미친르잖아 진짜 뭘 잘 살아나. 일단 여기 첫 번째로 식사 데이트권 1등이고요. 그다음에 3등은 안아주기. 안아주기예요? 아니요. 안아주기요. 6등은 살려보내주기. 아 진짜 왜. 선착순으로 오신 분들한테 주려고 샐러드에 넣어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샐러드라니. 형사는 사인을 하고 이거 뽑고 가져가면 돼요. 알았죠. 예.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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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이거 같은 게 사인해서 줘야죠. 카설이 아니다. 인형 하나다. 조금은 살아갈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뽑아주세요. 제발 6등. 한 번 나눠 봐가지고. 내가 열어줄게. 이거 한 번 더 해봐가지고. 6등. 아 진짜. 나이스. 아 진짜. 아 진짜. 선물 증정식입니다. 이거까지 선물이에요. 이거는 못다. 아니 잠깐만요. 배경과 애경관 씩인 이거 나 먹어 먹으라고 주는 거야. 싸우면 지지. 세금이 이럴 거라. 몇 배. 이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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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버저드겨요 빨리. 뭘 소리 하는 거예요. 몇 배 되잖아요. 어. 과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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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인가 보다. 6등. 아 잠깐만. 나도 일단 도화하지? 살려보내 중인데. 아 저거 뭐야. 와 여신이다. 와 미쳤다. 오. 겁나 시원해. 저희 쪽에서 만든. 위에 버튼. 눌러보세요. 위에 버튼.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와. 역시. 마음만큼은. 간식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안 된다고 떠났어요. 때때로. 망했다. 태풍이 또 가시. 섭취 막혔다. 안 먹어요. 눈에 전적이 있어서. 왜 전. 근데 뭐 먹었지? 한 개 먹어야 말이. 개껌 드시고. 끝나고선. 제가 음료수다. 하나 사드릴 테니까. 좀 구경하고 있어도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Receber. 100. 장사랑 놀라시는 분 아닌가요? 3명하라 3명. 특검하라. 간인하보다 인형. 유행하라. 이거 외상할 때 쓰면 되는 거죠. 외상할 때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부적이죠. 부적. 다이어트 부적이야. 100기급 반대구만. 나. 한 개 먹어야 돼요. 군용 벤처요. 이거. 예비군. 특대. 근데 왜 특대야 왜 근데. 특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추 세니시하고 그리고 온 사냥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역시 온 사냥진 아니 이게 알게 되겠지? 4명이지만 4명이지만 아니 무슨 소리야? 와야 과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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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1등! 1등! 5등! 소아트예요 아 맞네 아 맞네 해도 돼요? 네 드셔도 돼요 이거에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와 집중하는 분은 여신이다 와 와 에스파 카라 하다 여기 에스파 센터인인가요? 아 저한테 어떻게 생각해주면 안돼요? 아니 얼굴 막 이렇게 코만 찍는 거 아니야? 걱정되고 있어 지금 보색도 많이 해주세요 요즘 보색으로 얼굴이 지워주세요 아 먹을 거 내 거야 이거? 아니요 아 먹을 거 안 되는 거 바로 내 거 아 먹을 거 안 되는 거 아 먹을 거 안 되는 거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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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펄 와 대박 이게 옛날에 서졌던 건데 홀 감동 와 1등 와 너무 좋다 대박 이거 뭐 두 개쯤에서 뽑으시면 돼 하나는 천 원이고 하나는 오만 원인데 우와 하나 천 원 하나는 오만 원?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연실도네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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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탈세야 야 아 탈세 아니라고 아 탈세 아니라고 야 됐어 본인이 본인이야 본인 해줘야 되냐 본인 해줘야 되냐 본인 해줘야 돼 본인 해줘야 돼 본인 해줘야 돼 4등 한 번 더 과연 3등 안아주기 안아죽이 안아죽이기 아니에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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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아 잠깐 안아죽이 아 잠깐 안아죽이 안아죽이 왜요 왜 싫어하는 거야 와 불쌍해 막 이러는 거 같아 네 plong 피뻥 icie 찧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뽑아 봐 나올거야 화이팅 자 보자 윤아는 하나 더 뽑아보자 윤아야 눈이 너무 좋은데 축하해 잘 가!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저거요! 1장 3장 선거예요. 저거요. 니가 존대! 나 군대 온 거 같아. 제가 군대를 안 갔지만 군대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되게 민망하다. 아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조용히 하실게요. 아, 기들이 더워해. 맨날 나보고 시끄럽다 그러면서. 자, 다시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리 와가지고. 아, 절대 안 울어. 걱정하지 마. 안 울어. 아니, 네이클로버를 100개를 나는데 100명이 넘게 온 거야, 그래서. 100명이 넘게 온 거야, 그래서. 100명이나 데려가고 있어. 100명이나 데려가고 있어. 그래서 하시고. 100살 레코드 아니라고. 100살 레코드 아니라고. 부정이야, 부정. 열심히 일하셨는데 주민이 형 필요 없어요? 협박을 받고 있다면 주민이 줌아웃 살짝. 주민이 줌아웃. 상태로 두 번쩍을 받고. 하셨어, 하셨어요. 됐어, 됐어. 됐어. 두 번째 해. 오, 예뻐. 진짜, 세트 남taa 이제. 오픈해, 진짜. 울지 마. 그러면. 가둬 줄 사람. 아, 주세요. 아, 이 선집도. 아, 퀸인데, 퀸인데. 아, 잠깐만, 열 받네? 아, 원래 살 좀 뺏어올려고 했는데. 그 좀 뺏어. 울지 마. 구경. 다음 생일 빼요. 다음 생일. 대장 다음에 등신대 가져가세요. 아 슬러워! 나 키 존나 빨려. 나 몰라. 앞으로 유명한데. 아 왜 나 중성하는 거야. 나 비슷한데. 난 진짜 군인이야. 중성. 와 큰일 났습니다. 닥쳐 제발! 아 진짜. 길을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지겠네. 아 진짜. 아 내가 다 부끄럽네. 네 그럼 그냥 뭐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고. 뭐 이런 것 좀 천천히 앞에서부터. 그래서 소감까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준비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뽑기랑 뭐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왔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셔서 너무 기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짓궂은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애정은 많은 친구들이라.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너무 그거 같나? 아니 근데 아무튼. 멀리서 와주셔서 다들 너무 고맙고. 진짜 꼭 다이어트 성공해가지고. 진짜로 이제 딱 팬미팅 할 거니까. 그때 또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비가 와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와줘갖고. 너무 감동 먹었어. 다이어트도 또 성공하게 꼭 기도해주세요. 안녕.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인형. 사진촬영 후 최상수강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형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짠. 아우. 아우. 냄새 개좋아. 이거 9시님이 주신 건데. 꽃보다 와인. 맛있겠다. 어디까지?